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, 여기 RequestSession 이라고 하는 저 객체에 우리가 property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이 다 실행된 다음에 Node.js 는 정확하게는 session middleware 는 우리 대신에 우리가 기록한 이 데이터를 session store에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?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메모리에 저장된 session 데이터를 저장소에 반영하는 작업을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장소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느려졌어요? 1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걔는 1시간 동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리디렉션 작업은 순식간에 끝나버리니까 아직 session store에 저장도 안 했는데 리디렉션이 끝나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? 나는 분명히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인이 안 돼있다라고 화면에 표시가 되고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리로 접속을 해보니까 그때는 로그인이 돼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? 그때 사용하는 것이 session 객체의 save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이용하면 여기 있는 session 객체에 있는 데이터를 이 함수가 session store에 적용하는, 반영하는 작업을 바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작업이 모두 끝나면 인자로 전달된 callback 함수를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callback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리디렉션을 실행하는 걸 통해서 store의 반영 작업이 끝난 후에 사용자를 리디렉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빠뜨려서 제가 부가적으로 수업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불필요한 코드들이 잔뜩 있네요 이 친구들이랑 작별합시다 안녕 자, 됐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session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